이게 벌써 2년 전입니까?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한 승명여고 교무부장 1심에서 3년, 오늘 재판 2심 결과 나왔죠. 3년으로 6개월이 줄었는데,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이제 그거는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요. 다만 양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이 교무부장 피고인이 구금돼 버린 바람에 아내가 새 딸을 키워야 되고, 또 노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또 거기다가 딸들도 지금 원래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을 보냈는데, 가정법원이 아니야, 이거는 형사 재판받아야 돼서 돌려보냈거든요.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그렇게 됐나 보죠. 그건 여러 가지, 죄질이나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3년, 6개월은 좀 과하다. 그래서 6개월 감형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120등인가 해서 5등 됐다가 전교 1등 된 그 딸, 결국 아버지가 답안지 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심에서 3년 6개월, 2심에서 오늘 3년으로 6개월 감형이 된 거죠. 그래도 3년이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입시와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사나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사실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보기엔 유죄가 확실하다고 봤고, 그럼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결합이 되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딸, 그 쌍둥이 딸도 퇴약을 당했고, 그렇죠? 퇴약을 당했고, 기소 재판에 넘겨진다고 했던가요? 그렇죠. 넘겨졌습니다. 넘겨졌어요. 딸들도 따로 재판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 줄어든 게 재판,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돼서, 그러니까 범죄 행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범죄는 똑같은데, 결국 딸들이 그렇게 재판 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6개월을 감형해 준 거죠. 딸들까지 재판 받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이 됐을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참작해서 간 거고요. 대법원 가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문제는 딸들도 아버지가 유죄가 나오는 순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겠군요. 또 딸들 재판 결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